1. 토지이용계획과 지구상세계획을 각각 운영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세부지역까지 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한 나라는 1. 독일 2.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가도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많은 인구가 유입되며 인구적으로 비대해진 현상을 의미한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단계별 진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간은 2. 2년 이내 4.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정으로 상향적 접근과 하향적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상위계획의 지침을 받아 도시의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5. 토지와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계획 요소가 아닌 것은 4. 용도 6. 도시정부의 예산 편성 제도 중 조직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단지적인 예산 편성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은 1. 계획 예산 제도 7. 기스공간 분석 중 네트워크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근린성 분석 8. 고대 도시 및 도시계획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고대 그리스의 히포다무스는 방사형 가로체계를 신도시 건설에 적용시켰다. 9. 전국의 총고용인구는 1800만 명이고 전국의 제조업 고용인구는 600만 명이다. 가상도시의 제조업 고용인구가 5만 명일 때 가상도시의 총고용인구 수는 10. 백지에 부여된 용적률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용적률과의 차이를 다른 부지에 이전할 수 있는 제도는 2. 개발관 양도 12.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전용 상업지역 12. 기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설치하여 민간의 참여는 제한되고 있다.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경제 분석 방법은 3. 투입 산출 모형 14. 도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동질적인 집단의 성격이 강하고 주민 간의 상호 접촉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15.18에서 19세기에 제한된 이상도시의 계획가와 이상도시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리두프 산업혁명을 의식하여 새로운 생산체제를 도입한 이상도시 쇼호를 제안하였다. 16.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국지도로 글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단 기능을 가지고 글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17. 미래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평면적, 기능분리적 토지 이용관리 18. 도시계획이론의 옹호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해구제 절차와 같은 사회제도를 계획 개념으로 수용한 계획이론이다. 19.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다. 20. 전통건조물 및 문화재의 보전과 보호를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3. 최저고도지구 21. 건축한 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구역 내 중요 가로변의 건축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2. 보행자 통행이 주이고 차량 통행이 부수적인 도로계획 기법으로 1970년 네덜란드 델프트시에서 처음 등장한 보네프가 대표적인 것은 2. 보차 공존도로 23. 주거환경의 제우소 중 자연환경적 측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인공성 표면 재료는 토양이나 식생으로 덮인 지표면보다 느리게 열을 흡수하고 전달한다. 24. 다음에 주택단지 획지 가구 계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1. 획지의 형태를 결정하는 세 장비는 가구 전체의 도로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가구 구성이 되게 해야 한다. 25. 주민이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 면적이 얼마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가 1. 이슬레시 3 이상 26. 산업 유통형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에서 건물의 색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건물의 부차색은 주조색의 보색 기통의 색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27. 다음 중 일대당 주차 소요 면적이 가장 작은 각도 주차 형식은 4. 90도 후진 주차 28. 자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대지 면적의 일부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되도록 계획되는 경우 다음에 조건에서 완화받을 수 있는 건 폐율의 범위는 2. 55% 이내 29. 단지 계획을 할 때 핵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간선 도로변에 면한 핵지는 새 장비가 큰 대형 핵지를 한 켜로 배치한다. 30. 1967년 뉴욕에서 처음으로 채택되기 시작한 제도로 도심분해 특정 지역이나 부지에서 공공과 민간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유두촉진함으로써 공공이 의도하는 구체적인 도시 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한 형태의 지역지구제는 2. 특별지역지구제 31.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서 규모가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1. 묘지공원도 복권 글린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32. 다음 중 생활권의 위계를 구성 단위에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글린주 구글린 문구인보고 33. 다음 중 단지 계획의 수립과정을 크게 목표 설정 단계, 조사 분석 단계, 기본 구상 대안 설정 단계, 기본계획 기본 설계 단계, 실시 설계 집행 계획 단계로 구분할 때 해당 단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3. 기본계획 기본 설계 단계 건축 포목 조 경각종 설비 등으로 구분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한다 34. 아래 조건에서의 상업지역의 면적은 3. 15.0아 35. 개별 흑지에 적용되는 개발 밀도나 녹지율 등을 전체 단지 단위로 적용하여 종합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방정부의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인가를 받아 개발하는 방식은 3. 계획 단위 개발 36. 계획 단위 개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계획 단위 개발 사업으로 일시의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후에는 수정 또는 변경이 곤란하다 37. 다음에 국지도로 유형 중 부정형 지형에 적용이 용이한 편이며 통과 교통이 차단되어 고행의 안전성과 주거 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개별 흑지로의 접근성은 다소 불리한 것은 4. 쿨 대삭형 도로 38. 다음 중 리턴이 산림 경관을 분석하는데 사용한 시각 회량에 의한 방법에서 경관의 변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연속 39.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의 일반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20년이 경과한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은 기존의 기반시설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하고 과도한 재건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0. 해리가 주장한 글린 주구간위에 관한 6가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통과 교통을 허용하되 가로망은 글린 단위 안의 순환이 원활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41. 다음 중 88 올림픽 이후에 주택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 대량 공급 방안으로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만을 나열한 것은 42.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42. 기업금융과 대별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비소구금융 및 부회금융의 특성을 갖는다 43. 캐소퍼크 정리한 TOD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1. 지상공간이 아닌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 44. 도시개발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의 유형을 시장위험, 금융위험, 건설 관련 위험으로 나눌 때 다음 중 시장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은 1. 문화재의 출토 45.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방법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시설을 정비한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도만만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3. 로트 방식 46. 인구 성장이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도시에서 사용되는 인구 예측 방법은 3. 이중지수 모형 47. 특정 도시개발 사업에 700억 원을 투자하여 매년 말 300억 원의 수익이 기대될 경우 동사업의 수년간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2. 46억 원 48. 도시개발 방식의 유형별 분류가 틀린 것은 3. 개발 대상 지역 신도시개발, 위성도시개발 49. 다음 부동산 투자의 유형 중 자본의 성격은 자본 투자이면서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에 해당하는 것은 2. 부동산 투자의 사 50. 다음 중 주민 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이 아닌 것은 4. 공공협약 5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생활권 공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체육공원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이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 53. 도시개발 사업의 경제적 하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도시개발 사업의 경제적 하당성 분석에서 인일은 고려하지 않는다 54. 지역파급 효과를 측정하는 분석 방법 중 올바른 것은 4. 투입 산출 모형 55. 연간 대통령명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여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사업 주체는 3. 건설법인 56. 복합용도 개발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수직 통행의 감소를 통한 교통 혼잡 완화 57. 다수의 대안이 제시되었을 때 다면적 평가 기준에 의해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단순 구조화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분석 방법은 4. 아프 58.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 조달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 상업은행에서 제공되는 차익금리 2에 해당하는 것은 1. 선순위 채권 59. 재정 미촉진 지구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3. 고밀 복합형 60. 대중교통 중심 개발의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4. 주민 참여의 그때와 61. 성장극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하여 성장거점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은 1. 폐오루 62. 다음 중 입지 개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간제의 특성을 고려한 장점이 있다 63. 신고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 중심과 주변의 종속관계를 중시한다 64. 지역계획 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기대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주민 요구에 대한 행정 책임이 면제 65. 1980년대 영국에서 도시재생을 위해 재산세 등의 조세감면 기업 자유보장, 인허가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설지구는 4. 엔터프라이즈 존 66. 국토기본법에서 정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국토의 다른 사회체계의 개혁 67. 입지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입지에 관계하는 중요 요소가 아닌 것은 4. 지가 68. 서울시 주변에 위치한 수원 안성, 용인 등으로 대학교가 이전되거나 분교가 설치되는 현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2. 수도권정비계획법 69. 다음 중 국토 및 지역계획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요 논점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계획의 유연성 70. 공공투자 분석에 사용되는 내부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내부 수익률은 상호배타적인 사업의 절대적 규모의 차이를 적절히 고려한다 71. 2012년부터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국무총리 소속기관은 1. 국토정책위원회 72. 결절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지역경제 및 지역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지역이다 73. 도시순위규모법칙에서 말하는 Q값이 과거 1.0에서 현재 2.0으로 증가한 어느 나라의 도시체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과거보다 수의 도시 또는 소수의 대도시의 인구가 더욱 많이 집중하였다 74. 다음 중 지역간 불균형성장이론을 옹호한 학자는 3. 허시만 75. 기반부문의 고용인구가 100명 비기반문의 고용인구가 200명일 때 기반비와 경제기반 승수는 4. a. 2.0 b. 3.0 76. 국토기본법령상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국토정역을 대상으로 아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77. 다음 중 소자가 계획 단위로서의 공간특성을 거리로 분류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마찰거리 78. 다음 중 부두비례 지역 유형 분류에 근거한 결절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클라세네 저개발지역 79. 다음 중 국토 및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주도의 하향식 개발을 지향하는 것은 3. 성장거점개발 80. 윌리엄슨이 주장한 지역간 소득격차와 국가발전 단계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1. 지역간 소득격차는 역유자형 곡선을 그린다 81. 건축법의 정의에 따른 도로의 너비로 오른 것은 3. 4m 이상 82.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최소 얼마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가 1. 2m 83.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층수와 높이로 오른 것은 4. 50층 이상 200m 이상 84. 다음 시설 중 도시계획 결정 대상이 아닌 것은 2. 호텔 85. 다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공원관리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86.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과소토지가 되지 않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입체환지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입체환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체환지 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은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 87.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과 관련한 대상지 주민의 동의 기준이 오른 것은 4.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88.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보전 녹지지역 20% 이하 89.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2. 주택관리계획서 90.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을 받기 위해 중앙도시개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4.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91.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다 9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정비사업의 사업기간 9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2. 사업비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사업면적의 증가 94.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지역계획 중 국토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지역계획은 1. 지역개발계획 9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이전촉진권역 96. 다음 중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97. 주차장법령상 노상주차장의 주차 대수규모가 최소 몇 대 이상의 경우 한 면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가 1. 20대 98. 부설주차장을 예외적으로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에 또는 도보거리 500m 이내에 설치한다 9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그 기능에 따라 세분한 녹지의 종류들로 올바르게 묶은 것은 1. 완충록지와 경관녹지 100. 다음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도시군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구역 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